청소년을 위한 생물다양성 1차시 생물다양성이란 주변 친구들을 보면 누구는 키가 크고 누구는 작고 또 어떤 친구는 피부색이 검고 또 다른 친구는 피부색이 밝은 등 생김새가 매우 다양하죠. 생물다양성이란 동물과 식물 등이 얼마나 다양한지 생김새,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서식 장소 등은 얼마나 다양한지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생태계를 형성하는데요. 이 생태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생물다양성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함께 시작해보죠. 이번 시간 학습 내용을 통해 여러분은 생물다양성의 개념과 중요성,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및 주제별 현황, 그리고 생물을 분류하는 방법과 생물의 분류체계를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지도 살펴보세요. 1. 생물다양성의 개념 거실 화분을 키우는 선인장, 집 앞 화단에 소나무와 장미, 그리고 참새, 나비, 고양이, 개 등 우리는 다양한 동식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물들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뜻하는 말이 바로 생물다양성입니다. 또 이러한 생물의 종뿐만이 아니라 생물이 살아가는 기반이 되는 생태계와 생물을 구성하는 유전자의 다양성 모두를 아우르는 말이 생물다양성입니다. 그럼 생물다양성의 좀 더 정확한 의미를 함께 알아볼까요? 우리는 생물로부터 식량, 의류, 건축자재, 의약품 및 신품종 개발의 원료 등 다양한 자원을 얻습니다. 또 자연 생태계는 우리에게 휴식과 안정을 제공하기 때문에 관광자원으로도 이용됩니다. 이외에도 생물다양성은 토양을 비옥하게 해주고 물을 보존하는 등 일로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자원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감으로 생물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는 변화하는 환경 조건에 더 잘 적응하고 버틸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종이 사라져 생물다양성이 낮아지면 생태계 평형이 깨지게 됩니다.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는 지구상의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해 생물다양성협약을 채택했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르면 생물다양성은 육지, 해양 및 기타 수중 생태계에서 살아있는 생물들 간의 다양함과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다양성 및 생태계 다양성을 포함하여 정의됩니다.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시 생물다양성이란 육상 생태계 및 수생 생태계와 이들의 복합 생태계에서의 생물체 다양성을 말하며 생물종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육지와 물을 포함하는 생태계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이 있는지, 그들의 서식공간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종합적으로 생물다양성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물종이란 무엇일까요? 진놓개와 불도그, 고양이를 비교해보면 각각의 특징들이 있어 전혀 다른 무리로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놓개와 불도그는 같은 무리인 개라고 부르며 고양이와 다르게 취급합니다. 이처럼 생물을 분류하는 기본 단위를 종이라고 합니다. 종의 개념은 스웨덴의 식물학자인 린네에 이르러 체계화됐습니다. 린네는 종의 기준이 되는 외부 형태가 유사한 개체들을 같은 종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생물은 환경 조건에 따라 같은 종이라도 모양이 크게 다른 것들이 있으므로 형태적인 특징으로 종을 정의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종이란 생물학적 종을 말하며 단순히 생김새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자연상태에서 짝짓기하여 번식이 가능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생물 무리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수사자와 암호랑이 사이에 태어난 라이거는 번식 능력이 없어서 자손을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자와 호랑이는 다른 종입니다. 생물 다양성은 종의 다양한 정도를 말하는 종 다양성, 생물이 지닌 유전적 다양성, 그리고 생물을 둘러싸는 환경인 생태계의 다양성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종 다양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과 곰팡이, 바다의 플랑크톤에서부터 최대 길이가 20m인 대왕 오징어와 최장 33.85m 길이를 기록한 대왕 고래, 몸무게가 6톤이 넘는 아프리카 코끼리, 시속 90km로 달리는 타조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종은 매우 다양합니다. 세계 생물 다양성 정보기구에 따르면 2017년까지 발견된 생물의 종류는 약 172만 종이고 새로운 종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 수를 천만 종 이상으로 예상합니다. 종 다양성은 일정한 지역에 사는 생물종의 다양성을 의미하며, 생태계 내에서 군집과 먹이사슬의 구조를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음은 유전적 다양성입니다. 같은 종의 달팽이도 개체마다 껍데기 무늬와 색이 다르고, 얼룩말도 개체마다 털 줄무늬가 다른데, 이것은 개체마다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같은 종이라도 유전자가 서로 다른 것을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같은 종의 생물들이라도 온도나 먹이, 물 등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다 보면 각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환경에 적합하게 특성이 변화하게 되고, 자신이 가진 그런 특성을 자손에게 전달합니다. 이런 과정이 오랫동안 반복되면, 같은 종의 생물들 간에도 차이가 생겨서 서로 다른 생김새와 특성을 갖게 되죠. 이렇게 생물 다양성이 높아지는 건데요. 이렇게 생물 다양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질병이나 환경 악화 등 외부의 위협이 있을 경우, 생존할 가능성도 더 높아집니다. 여기서 잠깐! 최근 품종 개량을 통해 맛있고 생산성이 높은 품종을 주로 생산하면서 질병에 취약한 경우가 생기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바나나를 들 수 있습니다. 1950년대까지는 운반이 쉽고 달고 맛있던 자메이카 원산인 그로미셀 품종의 바나나가 대량 생산이 됐는데, 치명적인 전염병인 파나마병으로 인해 생산성이 떨어지고, 거의 멸종이 되다 싶어 했습니다. 그 후 그로미셀보다는 맛이 못하지만, 파나마병의 강한 캐본디쉬 품종으로 대체가 되기 시작해, 바나나 생산의 95% 이상을 캐본디쉬 품종이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변종 파나마병 바이러스가 캐본디쉬 품종까지 감염을 시키면서, 바나나가 멸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단일 품종을 대량 생산할 경우, 전염병에 닥치면 치명적인 상황이 초래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생태계 다양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생태계 다양성이란 생물의 서식처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를 나타냅니다. 지구에는 삼림과 초원, 하천, 갯벌, 해양, 사막, 농경지 등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생태계마다 강수량, 온도, 토양 등 환경이 다른 지역이 많을수록, 그 환경에 적응한 생물이 종류와 수가 많을수록 생태계 다양성도 높아집니다. 생물 다양성에 대한 정보관리와 연구능력은 국가마다 큰 차이가 있어 전 지구적인 생물 다양성 보전 활동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생물 다양성 협약은 생물 다양성 정보 공유 체계를 설립해 각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생물 다양성 정보와 기술을 서로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생물 다양성 정보 공유 체계는 사람들의 폭넓은 참여와 쉬운 접근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의사결정 방법과 훈련, 능력 배양, 학술 연구, 기금 마련, 기술 이전과 정보 교환 등 6개의 핵심 영역에서의 협력을 촉진함으로 생물 다양성 협약의 주제별 그리고 다분야 관련 작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정보 공유 체계의 주제로는 농업 생물 다양성, 건조 및 반습지 생물 다양성, 삼림 생물 다양성, 내수 생물 다양성, 섬 생물 다양성, 해양 및 연안 생물 다양성, 산지 생물 다양성이 있는데요. 각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 생물 다양성입니다. 만 2천여 년 전 농업이 시작된 이래 약 7천여 식물종이 식량 자원으로 재배됐지만 현대는 식량의 90%를 15종의 식물과 8종의 동물로부터 얻고 있습니다. 현대 지구상의 모든 농작물과 가축은 인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도록 생물 다양성을 조절한 결과로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1970년대에 벼의 크기를 작게 만들어버리는 벼 외소증 바이러스가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 확산되어 농업 생산에 큰 위협을 초래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 질병의 강한 유전자를 가진 인도의 오리자 니바라라는 품종을 이용해 새로운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시아의 10만 제곱 킬로미터 이상의 논에서는 모두 이 품종이 재배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건조 및 반습지 지역에는 세계 인구의 약 35%인 20억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가장 중요한 식량 자원과 가축들이 건조지에서 기원했을 정도로 건조지는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건조 및 반습지의 개발과 지속적인 이용은 지역민들의 생활 개선과 가난 퇴치에 아주 중요하지만 이용 변경과 필요 이상의 수확, 기후변화 등으로 생태계가 쉽게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괴된 생물 다양성은 보관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한 보전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삼림은 육상 생태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식물, 동물, 미생물 등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처입니다. 그런데 지난 8000년 동안 전 지구 천연 삼림의 45%가 사라져버렸고 삼림 생물 다양성도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벌목과 개간을 통해 경작지로 전환하거나 수목의 종류를 변경하는 등의 비지속적인 삼림 경영, 유해 외래종의 도입과 침입, 도로 및 댐 건설, 광업활동, 인간에 의한 방화, 그리고 오염과 기후변화가 그 원인입니다. 우리는 삼림이 목재 생산으로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는 것에만 주목하는데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탄소 흡수를 통한 기후 조절 기능, 식수 보호 기능, 자연 경관 보호 등입니다. 이런 기능들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삼림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포르투갈의 경우 삼림 1헥타에서 한 해 방목과 목재 생산으로 얻는 수익은 160달러인데 비해 다른 기능을 통해 180달러의 수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 해마다 벌목을 통해 얻는 목재 가치는 13억 유로인데 비해 삼림이 주는 레저 효과를 교통비용으로 환산하면 20억 유로, 이산화탄소 흡수 효과는 24억 유로에 달합니다. 그동안 삼림의 생물 다양성에 갖는 중요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해서 자원을 낭비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내수생물의 다양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수계는 습지, 늪뿐만 아니라 호수, 강, 연못, 시내, 지하수, 샘, 동굴물, 범람원 등의 환경을 의미하며 내륙 습지라고도 합니다. 내수는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식량, 소득 및 생계를 위한 중요한 경제적인 원천으로 물 공급과 에너지 생산, 온송, 휴양과 관광, 퇴적지와 영양분의 유지, 그리고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 제공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세계 담수어 마녀종이 사라지거나 멸종 위협, 멸종 위기에 처하는 등 내륙 습지의 생태계는 파괴됐고 내수생물 다양성도 위협받게 됐습니다. 한편 친환경적인 내륙 습지를 만들어서 내수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페인의 비토리아의 경우인데요. 비토리아는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재방을 쌓고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수지 대부분이 보통 때는 물이 없다가 강물이 불어나면서 수위가 높아지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의 일부를 물 저장지대로 재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이 늘 물에 잠기는 습지가 된 겁니다. 이 습지의 식생을 유지하기 위해 사슴대를 도입하자 새로운 동식물이 자라는 생태계가 마련됐고 비토리아는 생물 다양성에 높은 친환경 도시가 됐습니다. 다음 섬은 육지와는 다른 수많은 고유종이 서식하는 특수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 지역의 풍부한 생물 다양성은 풍부한 식량과 편의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섬 생물 다양성은 분리된 환경에서 특수하게 조성된 생태계이기 때문에 외래종의 침입이나 인위적 시설 등의 환경 변화에 의해 쉽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섬 지역을 위한 환경 파괴 없는 개발 전략을 세워서 생물 다양성 자원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해양은 지구 표면에 70%를 차지하고 있고 지구 기후변화의 완화 등 생태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 생물은 지구 산소의 3분의 1을 생산하며 단백질 공급원으로 이용됩니다. 그런데 오염과 과도한 이용, 잘못된 연안 개발 정책 등에 의해 바다와 연안 지역의 생태계는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상당 지역이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됐고 몇몇 어종 자원은 고갈의 상태에 이를 정도로 남획되어 왔습니다. 특히 산호초 생태계는 화학물질로 인한 오염, 어업 활동을 통한 수자원의 남획, 기후변화에 따른 서식지 파괴, 외래종의 유입 등으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산지생물 다양성입니다. 산지 생태계의 급속한 변화와 파괴에 대해선 국제거인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다양한 보전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산지개발에 대한 아젠다 21의 13장은 산지 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즉각적인 활동의 필요함을 기재하고 있고, 유엔 총회는 2002년을 산의해로 정하여 지속가능한 산지개발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세계정상회의에서도 산지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실행계획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또 UNEP 월드 컨설베이션 모니터링 센터 & UNEP's Mountain 프로그램은 마운테인 와치 보고서를 작성하고 지진과 화재, 기후변화에 의한 산지 생태계 파괴, 토지의 구성 변경, 농업용지로의 전환,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무분별한 산지 생태계 파괴 등을 위협요인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3. 생물 분류 체계 및 분류 방법 슈퍼마켓이나 도서관에는 물건이나 책이 종류별로 분류가 돼 있어서 필요한 물건이나 책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구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도 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생물을 연구하거나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생물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럼 생물을 분류하는 기준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생물을 분류하는 방법은 인위 분류와 자연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위 분류는 사람의 생물의 쓰임새, 서식지, 식성 등 사람의 이용 목적이나 편의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 분류는 생물의 내부 구조와 생식 방법, 발생 과정 등 생물 고유의 특징을 기준으로 생물 사이에 가깝고 먼 관계와 진화의 개통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생물을 고유의 특징이 아닌 사람의 편의대로 분류하면 분류하는 사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과학에서 생물을 분류할 때는 자연 분류 방식을 따릅니다.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시나 도, 군이나 구, 읍 또는 면, 도로명이나 건물 번호 등의 단계로 주소를 쓰는 것처럼 생물을 분류할 때에도 단계를 정해놓으면 쉽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물을 분류해 나가면 분류체계상 몇 가지 단계가 생기는데 가장 기본 단위는 종입니다. 비슷한 특징을 지닌 종끼리 묶어서 더 큰 단위인 속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과, 목, 강, 문, 개까지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 호랑이의 분류 단계는 호랑이, 표범속, 고양이과, 식용목, 포유강, 척삭동물문, 동물계로 분류합니다. 생물의 종에 붙여진 이름은 국제적 학술 명칭인 학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학명은 기본적으로 린네가 제안했던 생물의 이름을 두 단어로 나타내는 이명법을 사용합니다. 이명법은 속명과 종소명을 쓰고 그 다음에 명명한 사람의 이름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학명을 이명법으로 나타내면 호모, 사피엔스, 린네입니다. 한 집안의 족보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집안의 뿌리를 알 수 있고 친척과의 관계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연 분류 기준에 따라 생물을 분류하면 생물 사이에 가깝고 먼 관계와 진화계통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생물의 유연관계를 토대로 공통조상과 여기에서 진화해온 갈래를 나타낸 것을 이를 나무에 비유하여 나타낸 것을 개통수라고 하는데요. 개통수에서 같은 가지에 속하는 생물들은 공통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것으로써 다른 가지의 생물들보다 유연관계가 가깝습니다. 또 공통조상은 앞세대로 갈수록 그러니까 아래 방향으로 갈수록 더 늦게 출현한 것입니다. 생물학자들은 지구상의 생물들을 크게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균계, 식물계, 동물계의 5개로 분류합니다. 먼저 원핵생물은 세포의 핵막이 없어 핵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무리를 말하는데요. 대부분 단세포이지만 때로는 세포들이 모여 한 덩어리를 이루기도 합니다. 포도상구균, 개장균 같은 세균류가 대표적입니다. 원생생물은 핵에 있는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 중 동물계, 식물계, 균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생물을 모아놓은 무리를 말하는데요. 원생생물계에 속하는 생물은 대부분 몸이 한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만 미역과 다시마처럼 몸이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원생생물은 물속에 서식하는데 일부는 호수나 연못의 진흙바닥이나 동물의 소화관에 서식합니다. 집신벌레, 아메바, 돌말, 김, 미역 등이 원생생물에 속합니다. 균계는 핵이 있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양분을 스스로 만들 수 없는 생물 무리로 몸은 실 모양의 균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죽은 생물에서 양분을 얻지만 일부는 동물이나 식물의 몸에 기생하며 균사에서 만들어지는 포자로 번식합니다. 식물은 핵에 있는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 중 몸이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염록체가 있어 광합성으로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생물 무리입니다. 식물계에 속하는 생물은 세포의 세포벽이 있고 대부분 뿌리, 줄기, 잎이 발달했고 주로 육지에서 생활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물은 핵에 있는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 중 몸이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염록체가 없어 광합성을 할 수 없는 생물 무리입니다. 따라서 다른 생물을 먹이로 삼아 필요한 영양분을 얻습니다. 동물계에 속하는 생물은 대부분 여러 가지 운동기관이 발달했고 육지 또는 물속에서 생활합니다. 평가하기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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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펴본 내용 중 주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휴식과 안정을 그리고 필수적인 자원을 공급해주는 소중한 존재 생물 다양성 잘 살펴보셨나요? 이번 시간에 통해 생물 다양성의 개념과 현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